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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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예 진성찬 박순영 장모님 모시고 오늘 또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먼저 아코디언으로 연주시겠는데요 무슨 곡을 해 주시겠어요 예 여기 보니까 이제 무슨 많이 평상시에 많이 연습했던 거 아 그래야죠 4명이라고 하는거고 맥껏 그냥 계속 칠게 아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박수 네 시작하세요 으 으 아 ηet 으 괜찮아 괜찮은데 4 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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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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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옛날에는 성전에 법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구약에는 법괴로 배치했는데 법괴가 십자가로 변한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루살렘이 성전 한곳. 물론 모세 출연구 할 때는 진의 제일 가운데에 텐트로 성경을 짓고 중앙에다가 법괴를 지성서에 모시고 이동할 때는 메고 갔는데 신약교회는 교회마다 법괴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고가신 십자가가 법대 대형으로 한가지 목사님께 여쭤볼게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죠. 그렇죠. 다 무너졌죠. 지금 이슬람 솔로몬 성전에 거기에 이슬람 전만 있어요. 황금돔 사원이죠. 네. 그거 있어요. 우리가 94년 다 가는데 그때 벌써 그 돔에다가 중동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금을 다 전부 다 그렇게 금을 번쩍번쩍 하잖아요. 실직 금으로 다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성전을 못 질까요? 왜 못 질까? 지금?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걸 뺏으려면 얼마든지 뺏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그걸 뭘 느꼈느냐면 예루살렘도 구시가지가 있고 신시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내가 성화를 들었는데 저 컨테이너 타르바를 홀딱 탔어요. 그걸 보면 설명은 더 좋은데 이제 성경이 이렇게 둘러 썼잖아요. 그렇죠. 동경이 있고 여기 이제 사대문이 있어요. 그렇죠. 동쪽에는 동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 따라서 그게 재립했을 때까지 닫아줘요. 닫혔어요. 네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전이 있고 그렇죠. 또 뭐 개인 집도 있고 그래요. 거기 이제 구역이 있어요. 네. 그거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하게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여기는 또 아랍 사람이 살고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좋을 때는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식당에서 일도 같이 밥도 먹고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또 화가 나면 또 서로가 돌판매도 싸우고 그래요. 그렇죠. 나 그 이해를 못하는 게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 귀족을 베푼 곳에 여리고 같은 데 보면요. 거기에 이스라엘 아랍 사람들이 살아요. 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데는 깨끗해요. 그렇죠. 근데 아랍 사람들이 보면 이 철 사짜다. 첨부다. 스프레이로다가 항의하는 것만 하고 그렇게 했었고. 걸리도 쓰레기 많고 지적이죠. 네. 그런데 또 경계 요구에만 예를 들어서 직동리가 이렇게 4개 마을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는 유대인들. 저 안에는 아랍 사람들이. 그렇죠. 또 저기는 유대인들. 그래서 섞여서 하는 거에요. 섞여서 하는 거에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뭘 느꼈느냐 하면 그 이제 예루살렘 성전터가 이렇게 있고. 네. 거기 이제 솔로몬 때 싼 축대가 있어요. 있죠. 무척 높아요. 이스라엘은 평지가 거기에 평지가 아니고 이렇게 예루살렘 비탈이기 때문에 700m 고지이잖아요. 600m, 700m 고지기 때문에 이렇게 비탈이 쌓니까 거기에 이렇게 솔로몬 때 이거 많은 도를 떠가지고ěave 부속을 쭉쭉 쌓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슬람이 다스리고 그리고 그 벽 축대선 벽 밑에 유대 나비들이 하얀 모자 쓰고 깜 이렇게 하고서 철로보날때 싼 벽이 많이 높아요. 유대인들이 벽에다 여하여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겁니까? 기도하는 것은 쪽지를 이렇게 해서 소원 쪽지를 이렇게 해서 투마에 꽉 꽉 채우는 거야. 예루살렘 이슬람 도민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 총을 들고 군인들이 지켜요. 그런데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인이야. 아 그거 지키는게? 네. 날들어서 안성화되는게. 아니 거기에 이스라엘 군인도 있고 레바론과 시리아 군인도 있고. 아랍 군인들은 무장을 못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살아내면 무장을 못해. 어쨌든 구역은 성전 있는 구역은 이스라엘 구역이 아니에요 그건 이스라엘 구역이 아닌데 지켜주는 사람은 이스라엘 군인들이니까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지금은 이스라엘의 시리아도 가서 폭격을 하고 이라쿠도 폭격을 하는데 이집도 7일만에 항복받았잖아요 모세타이안 장군이 그래서 펜통기 가서 그냥 당장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화해하고 살아요 그런 이스라엘인데 성전 그 털을 못 뺏겠어요? 그런데 안 뺏는 거야. 못 뺏는 게 아니라 안 뺏는 거야. 그래서 그건 저 나름대로 했는데 왜 안 뺏을까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 성전 안에 둘 법괴가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법괴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법괴가 없어요. 얼루 가는 줄 몰라요. 행방불명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도 이 성전에 구실을 하면 법괴가 있어야 하는데 뭘 만들어 놓고 법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을 못 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성전 시대가 끝났고 그 법괴라고 하는 핵심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법괴도 필요가 없고 그런 성전도 필요 없고 그런 법괴도 필요 없고 바로 늘리게 하듯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림자고 그림자고 실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면요. 모세가 산 아래로 우상을 해야 하는데 내리게 던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깨지고 볼비도 깨지고 그리고 우상을 빠서 이제 빠셨다고 그랬어요. 뭐 무덤에 뿌렸다는 성경도 있고요. 자 이제 그거 보면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2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이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모세가 지금 두 돌판을 들어서 분노했어요. 화가 났어. 그래서 그냥 그 세상을 향해서 내리 던졌어. 그 모세가 두 던진 두 돌판에 바로 지금 모세는 그린 자고 모세는 그린 자고 실체는 하나님이셔요. 이게 예수 아들을 죽인 것은 로마 군병이 죽인 것도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그 우상을 향한 인류를 향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내리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엘리알라바 사박단이 왜 나를 버리시냐니까. 그러니까 버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을 세상으로 던지신 거야. 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나를 높이들었다가 던지셨나이다. 다이세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한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세가 두 돌판을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깨뜨리신 몸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깨지신 것은 두 손과 두 발과 옆구리의 이마에 온통 피투소이가 나온 것이 깨진 거다. 오늘 법계와 예수님을 또 이렇게 연결해서 생활하니까 다 이게 다 미리 다 보여주신 거네요. 그쵸?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 법계의 앞구리. 그리고 이제 끝나무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가 그때 들었으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돌판을 깎아오라고 하시죠. 깎아고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그 육체로 죽으신 걸 갖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3일만에.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 다시 올라가듯이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 40일 후에 올라가신 거. 그래서 성경 부약 성경은 그저 그림자고 이런 그림자를 통해서 실물을 찾는 게 은혜다. 이게 또 성경 읽는 책이고요. 그래서 바로 부약에 모든 숨겨져 있는 것은 실물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물 전개처럼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그림자를 보여주신 나를 찾으며 성경을 읽으면 그렇죠. 아주 생동감이 있고 이게 정말 은혜가 더 두 배 그렇죠. 아 뭐것도 못 받으려면 성경 읽기가 싫잖아요. 오늘 우리 박수장 장관님이 또 이렇게 한번 묵상하신 거를 참고로 해서 우리가 또 구약 읽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